마스크팩을 올렸을 때 피부가 조금 타이트닝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 다음 날 일어나면 진짜 피부결이 엄청 맨들맨들해지거든요. 정말 애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째 보여드리는 꿀템이니까 뭐 이제 믿고 쓰죠. 야베에서는 좀 소시시하게 좀 나의 핑크한 이 피부를 보여주고 싶은 분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진짜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광채는 그대로 살리지만 뭔가 유분기는 싹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 사용감이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다가온 여름철에 화끈화끈하고 피부 열감도 올라오고 왠지 모르게 화장이 잘 안 먹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또 메이크업에 진심이고 베이스에 엄청 잘 알다 보니까 오늘은 다가온 여름철에 베이스를 아주 찰떡같이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꿀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째 잘 쓰고 있는 꿀템부터 최근 들어 정말 눈여겨보고 있는 제품들까지 하나씩 더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넘버즈인의 참음만큼 보들보들 겨울 세럼팩이에요. 이 제품은 이미 넘버즈인에서 너무 스테디 제품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제가 또 제대로 각 잡고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마스크팩은 화장하기 전에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특별하게 얘를 나이트케어 단계에서부터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요즘에 웨딩 준비도 하고 중요한 일도 많고 메이크업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꼭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마스크팩이랑 어떤 점이 다르냐면 얘는 모공을 조금 타이트닝하게 조여주고 피부결을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는 마스크팩이에요. 저도 올려놓고 사용을 해봤는데 피부 위에서 뭔가 화하게 약간 이런 느낌은 드는데 엄청 따끔거리진 않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공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모공을 짝짝짝 타이트닝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은 화끈거릴 수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런지 찾아봤는데 뒤에 틴클포어 콤플렉스 TM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모공 수렴 효과에 좋은 성분이다 보니까 마스크팩을 올렸을 때 피부가 조금 타이트닝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 다음 날 일어나면 진짜 피부결이 엄청 맨들맨들해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정말 스페셜 케어로 잘 쓰고 있는 첫 번째 꿀템이고 혹시라도 화장이 꼭 잘 먹으셔야 되는 날에 엄청 중요한 날에 이거 전날 밤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돌아 돌아서 화장하는 날에 쓰는 꿀템이에요. 얘는 아드망의 베르가모포 클리어링 패드예요. 제가 벌써 한 통을 다 쓰고 이제 두 통을 쓰고 있는데 이 두 통도 지금 절반 정도 사용을 했어요. 얘는 엄청 제가 애용하고 제품 개발에 같이 참여를 했을 만큼 진짜 진심이잖아요. 저한테 언니는 어떤 거 잘 써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 베르가모포 클리어링 패드는 아침에 쓰고 모이스처는 저녁에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왜 아침에 써주냐면 이 안에도 똑같이 모공을 타이트닝 해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아침에는 최대한 유분기가 올라오는 거를 줄여주면서 모공 케어, 피지 컨트롤을 같이 해주면 아무래도 화장이 더 짠짠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써주고 있는 제품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왜 아드망 써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패드들도 많이 써봤는데 얘가 가장 크고 수분감이 많고 확실히 썼을 때 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애정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구매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따로 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또 패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쓰는 패드로는 이거 베르가모포 클리어링 패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만의 루틴이 있다면 전날 저녁에는 넘버즈인 사용해서 피부결이랑 모공을 쫙 조여주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드망으로 이제 포어 클리어링이랑 유수분 밸런스를 조금 맞춰줄 수 있게 유분기를 잡아줬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수분을 채워줘야 돼요. 유분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에서 수분을 잘 채워주지 않으면 다시 유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오후가 되면 막 번들번들거리고 기름기가 많이 지기 때문에 제가 또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거입니다. 제가 정말 아직까지도 잘 쓰는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톤인데요. 제가 최근에 잘 안 보여드리니까 어떤 몰랑이 분들 언니 이제 그거 끊었나요? 언니 이제 그거 안 써요? 언니 왜 넘버즈인 안 보여줘요? 라고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DM이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얘만 쓰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저한테 넘버즈인에 지분이 있냐라고도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안에 일단 정제수가 아니라 온천수로 들어가 있어서 속부터 수분감을 쫙 채워줘요. 확실히 피부결이 밴들밴들해지면서 몇 번씩 레이어링 하듯이 찹토를 해도 얘가 그냥 쫀쫀하게 잘 먹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메이크업 찰떡 톤을 쓸 때마다 와 내 피부가 수분이 부족했던 게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가 거침없이 이 수분을 쫙쫙쫙쫙 빨아들여요. 엄청 좋고 얘는 올리브영 가서도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스킨으로도 잘 쓰고 5스킨, 7스킨으로도 잘 쓰고 팩으로도 잘 쓰고 진짜 찹토로도 엄청 잘 쓴다는 거. 이거는 제가 몇 년째 보여드리는 꿀템이니까 믿고 쓰죠. 그래서 2번 토너는 아침에 3번 토너는 저녁에 써주는데 암튼 2번 토너는 아직도 아랑의 꿀템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각질 제거를 유연하게 하고 싶은데 저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찹토룩이라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추천을 해요. 마몽드엘 로즈 파하 리퀴드 마스크예요. 이거는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마스크 팩은 아니고 토너처럼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사용을 했죠. 용량이 조금 작아서 아쉬운 제품이긴 한데요.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안에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파하랑 라하는 최근 들어 조금 올라오고 있는 트렌디한 성분이거든요. 아하랑 바하 자체가 피부 겉에 있는 각질 그리고 속에 있는 각질을 녹여주는 뭔가 성분이잖아요. 혹시라도 좀 바하가 예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하나 파하 쪽으로 넘어오시면 훨씬 더 자극이 덜할 거예요. 저도 아하랑 바하 잘 쓰고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파하랑 라하 쪽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성분들을 더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찾게 된 게 이거예요. 파하 리퀴드 마스크 정말 저녁에 사용을 해줘도 괜찮고 화장하기 전에 써도 되는데 입자가 조금 더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속까지 스며드는 시간이 더 천천히 오랫동안 차근히 스며들어서 자극이 덜하고 아하랑 바하가 조금이라도 예민하게 느껴졌던 분들한테는 이 파하가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최근 들어 잘 쓰고 있는데 이 피지 쪽이나 무근 각질 쪽 그리고 턱 쪽에 있는 화장이 잘 안 먹었던 부분을 써주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가 마몽드에 약간 좀 진심의 제품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얘도 좀 아 괜찮다. 요거 좀 약간 송아랑 픽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아 이것도 나왔습니다.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요거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보여드리고 진짜 저는 달바만 써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제 믿죠. 왜냐면 내 영상에 모든 영상에 추천팀 영상에 달바가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달바를 정말 좋아하고 다른 제품들은 딱히 보여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달바, 선크림 좋아하는데 썼을 때 수딩젤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스며들다 보니까 나중에 파운데이션 올려도 정말 잘 먹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화장에 잘 먹는 선크림이라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 썼을 때 눈 시림이나 백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라식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눈 시림 있으면 잘 못 쓰고 눈 잘 못 뜨는데도 얘를 썼을 때 단 한 번도 그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 제품은 메이크업이 잘 먹는 임상 실험도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거의 달바의 홍보대사네. 실제로 메이크업이 잘 먹는 임상 실험까지 받았기 때문에 메이크업 잘 안 먹으시는 분들은 선크림만 바꿔도 화장이 진짜 진짜 잘 먹어요. 그 정도로 제가 엄청 추천을 하는 선크림이고 요거랑 제가 또 잘 쓰는 짝꿍 궁합으로는 요거 톤업 선크림도 잘 쓰고 있으니까 피부 톤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톤업 선크림 선택을 해줘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무난무난 템으로는 요 워터풀 선크림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화장하기 바로 직전에 쓰는 제품으로는 바닐라코의 프라임 프라이머 톤업입니다. 바닐라코가 색조도 정말 잘하지만 베이스 맛집, 파운데이션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은근히 바닐라코가 프라이머 맛집으로 엄청 유명한데 이번에 신상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원래 기존에 유명했었던 바닐라코의 베이스랑 프라이머들 이미 다들 알고 있지만 요게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리뉴얼 돼서 돌아왔는데 저는 기존에도 너무 잘 썼고 그 모공 블러블러한 것도 너무 잘 쓰고 그래서 얘도 좀 뭔가 익숙한 마음에 같이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저도 요 톤업 살짝 발라가지고 핑크톤으로 화자하게 연출을 해줬어요. 뭔가 광이 차르르르 살짝 들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프라이머를 총 3종을 출시했는데 약간 송아랑픽은 요거 프라임 프라이머 톤업인데요. 기존에 정말 유명했었던 프라이머 클래식, 그리고 프라이머 하이드레이팅, 세 번째로는 프라이머 톤업 총 3가지 제품을 출시했는데 저는 프라임 프라이머 톤업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칙칙한 피부를 조금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톤업시켜주는 뉴트럴한 핑크 컬러예요. 화사하면서도 매끄럽게 피부에 모공을 싹 메꿔주면서 피부 자체에 컨디션을 올려주는 프라이머로 기존에 조금 모공이 고민이었거나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딱 피부에 올렸을 때 미백, 그리고 모공 케어가 가능하고 실제 모공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듀얼로 톤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조금 화사하게 하고 싶고 이제 우리 마스크도 벗잖아요. 야베스는 좀 소시하게 좀 나의 핑크한 피부를 보여주고 싶은 분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진짜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사용을 해보면 피부 위에 뭔가 블러블러한 듯하게 얇게 프라이머 막이 하나 싹 올라가서 베이스가 더 첩첩첩첩 잘 먹어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팩트예요. 기존에 바닐라코의 파우더도 1등 파우더로 엄청 유명했거든요. 기존 제품보다 더 업그레이드, 리뉴얼이 돼서 돌아온 제품이라고 하는데 기존 제품도 좋았는데 얘는 모공을 진짜 매끈하게 블러블러한 듯하게 필터 쌓긴 것처럼 매끄럽게 마무리를 해주기도 하고 피부에 가볍고 숨 쉬듯이 편안하게 올라가요. 아기 궁딩이 뿌슝뿌슝한 그런 느낌 알죠? 그런 느낌처럼 피부가 진짜 편안한데 유분기는 잘 올라오지 않고 뭔가 피부 자체의 이 파우더리함이 좋아 보이는 느낌으로 파우더가 올라가서 광채는 그대로 살리지만 뭔가 유분기는 싹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 사용감이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편리했던 게 저 브러쉬도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휴대하기에는 퍼프만 한 게 없고 여름철에 유분기 올라올 때는 또 퍼프를 꾹꾹꾹 눌러주면 모공이 아주 싹 메꿔지는 게 또 기똥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팩트 제품은 여러 가지 백화점 것도 들고 다녔지만 휴대성이랑 가격이랑 마무리감이 가장 좋았던 거는 바닐라코, 바닐라코 진짜 괜찮아요. 얇게 펴발라서 밀착력을 높이는 팩트로 가볍고 간단해서 사용하기 진짜 편리해요. 쉽고 빠르게 유분기를 잡아주는 게 가능해서 뭉침이 전혀 없고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도 유분기 올라오는 걸 보면 유분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게 뽀송하게 마무리가 끝까지 유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컴팩트한 디자인에 휴대성도 좋고 안에 내장 거울이랑 퍼프까지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로 이거 어반티케이를 추천을 드릴게요. 얘는 뭐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템, 모드의 꿀템 이제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써봤는데 또 넘어갈 수 없으니까 짧게 소개를 해보자면 혹시라도 메이크업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무너진다면 이거 써보고 안 써보고랑은 진짜 신세계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다가온 여름철에 메이크업 마무리 픽서까지 꼭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 지속력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다가온 여름철에 메이크업 지속력을 업 시켜주면서 피부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 스킨케어 그리고 베이스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꿀템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영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